아 진짜 유재석 안 닮았어요 네 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자 본인 소개 본인 소개 자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세요? 네 여기 여기 가까이 가까이 네 누구세요? 윤랑동에서 온 박혜정이에요 아 윤랑동에서 오신 우리 박혜정님 멀리서 왔어요 아니 멀리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? 네 대인관계죠 네 대인관계 때문에 얼마나 걸려요 여기 차 타고 윤랑동까지 30분이요 그렇게 많이 걸려요?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래요 멍돼서 왔다갔다 한다고 그렇죠 서울은 한계 9거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청주분들은 멀다 그래요 예쁘죠? 네 저도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달덩이 같아요 이뻐요 감사합니다 잘하다 혹시 결혼하셨어요? 네 맘며느리세요? 아니에요 둘째 맘며느리 맘며느리에요? 맘며느리 맞잖아요 맘며느리 딱 정해져 있다니까 내가 둘째야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? 네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슬아의 자제분은요? 헐 일남일녀에요 둘이나 있잖아요 난 둘이나 있을 줄 알았어 원래 이쁜분들이 나한테 맥주 따로 줘 네 제가 볼때 이쁜분들이 벌써 시집도 일찍 가고 애들 빨리 낳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구요 자 그러면 정신이 없죠 네트선분들이 정신이 없대 지금 몇 분이야? 둘, 넷, 여섯, 일곱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 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도 지금 7대1이야 7대1 쯤 내가 자 이쪽은 누구세요 이쪽은 이쪽은 누구세요 아 친구분 있어요 둘이? 절친요 네 여기는 또 이제 재수장님 네 여긴 또 언니요 언니요 언니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주특기 있어요 주특기 아까 여기 춤투는게 주특기였고 주특기 주특기 뭐 있어요? 난 발급기 개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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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개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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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 없어요 아 만명일이잖아 애 낳는건 애 낳는건 애 돌났고 애 낳는게 소맥 소맥 어 소맥 개인기가 소맥이래 자 소맥 빨리 믹서해야지 빨리 아 소맥 어디서 들려 자 자 자 자 즉석에서 자 자 하나 둘 아니 개인기는 안돼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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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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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줄 노래가 뭐에요? 아니 이렇게 벌써 아니 벌써 이렇게 나이가 벌써 금방 야 기차와 소나무요 아 기차와 소나무요 금방 들은 노래를 네 비교되게 네 똑같이 아이씨 죄송해요 남자 키 그대로 응 알았어 똑같이 비교되게 자 저 노래 못하면 어떡한다 글쎄 아니 근데 케이티언니, 같은 일행같애 지금 진실한 보석 분위기가 되림 더 할래? 야... 너 왜 저러우래? 이게 진짜 싫어 다른거예요 기회식, 기회식 아니 지금 이 노래를 나온다고 기회식 말이에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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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 그냥 따른 거에요 오오오오오 이 차가 서지 않는 가니언계 기 작은 소나무 하나 기자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남겨진 이야기만 징그는 여개 기 작은 소나무 하나 낮은 귀를 열고서 살며시 떡을 고인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야기는 산이 되고 우리들에게 버려진 추억들은 나은데요 마주하고 노래 부르네 마주 보고 노래 부르네 기 작은 소나무 하나 이 차가 서지 기 작은 소나무 하나 이 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야기는 산이 되고 우리들에게 버려진 추억들은 나은데요 기 작은 소나무 하나 기 작은 소나무 하나 기 작은 소나무 하나 마주하고 노래 부르네 마주 보고 노래 부르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유 나 이게 잘하는 줄 난 몰랐어요 아 나 처음 들어봤어요 앵콜 누가 앵콜을 하는거야 지금 자 우리 네티즌이 뭐라 그러냐면 음정불안 감정없는 동요 잘 들었습니다 감정이 없대 동요래잖아 동요 아 제가 아는게 아니라 저분들이 아 저분들 좋게 좋게 얘기 네 알겠습니다 아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왜왜왜 아 눈에 잘 들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자 우리 네티즌 분들이 채점 불가라고 자꾸 그러니까 네네